양고님이 찾으시던 그 배수 문헌자료 4 조선요리제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원문 번역문조리법 말씀드리겠습니다. 원문, 배를 껍질을 얇게 벗겨서 큰 것은 여섯쪽에 내고 작은 것은 네쪽에 내어 속은 베어내고 가장자리가 날카롭게 된 것을 돌려 약간 베어 대고 등에다가 맨 호초를 몇 개 박아서 맨물에 끓여서 배가 원만치 있거든 설탕을 넣어서 잠깐 더 끓인 후 찬물을 적당히 덮치고 실백을 띄워서 놓나니라 복숭아나 앵도나 살구나 다 이와 같은 법으로 만들어 먹나니 절기를 따라 할지니라 아 여기 보니까 복숭아 앵도 살구도 배숙처럼 그럼 복숭아 숲 앵도 숲 살구 숲도 나올 수 있겠네요. 번역만 보겠습니다. 배를 껍질을 얇게 벗겨서 큰 것을 여섯쪽으로 자르고 작은 것은 네쪽으로 잘라서 속은 베어내고 가장자리가 날카롭게 된 것은 약간 돌려 베어서 등에다가 통호초를 몇 개 박아서 맨물에 끓인다. 배가 얼마만큼 있거든 설탕을 넣어서 잠깐 더 끓인 후 찬물을 적당히 덮치고 잣을 띄워서 놓는다. 여기 보면 실백이 잣이구요. 왼 호초는 후추입니다. 복숭아나 앵도나 살구를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먹는다. 절기를 따라서 하면 된다. 조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1. 배의 껍질을 얇게 벗겨서 큰 것은 여섯쪽으로 자르고 작은 것은 네쪽으로 잘라서 속을 베어내고 가장자리가 날카롭게 된 것은 약간 돌려 베어 놓는다. 2. 배의 등쪽에 통호초를 몇 개 박아서 맨물에 끓인다. 배가 어느정도 익으면 설탕을 넣어서 잠깐 더 끓인 후 찬물을 적당히 넣고 잣을 띄워서 놓는다. 절기에 따라 복숭아나 앵도나 살구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먹는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